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가정 방문 교사가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요즘은 내 제자와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청년 백수백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25세의 평범한 실업자 중 하나였다 그런 내가 엄마 등에 억지로 떠밀려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내가 오늘 방문한 강남에 있는 이 집은 아래층부 터보안 장치가 돼 있는 고급 빌라였다 누렇게 금빛으로 구운 기와를 빌라 위에 얹어 놓아서 언젠가 사진으로 본 적 있는 축소한 중국의 큰 성갓 분위기가 나는 부티 나는 빌라였다 누구세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약간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상대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상대를 전혀볼 수 없는 보안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무술을 바른 매끈하게 반들거리는 머리 모양을 한 호남형 남자가 렌즈 위에 작은 유리에 비쳤다 예, 오늘 3시에 방문하기로 전화한 컴퓨터 스쿨 방문 교사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스물을 갓 넘겼을 듯 싶은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보안경에 그렇게 얼굴을 바짝 대시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 스쿨 방문 교사 이동우입니다 오늘부터 자제분의 컴퓨터 공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그런데 아까 전화 받으신 언니는 어디 가셨나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부드럽고 윤기 나는 검은색 머리를 기르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얼핏 봐서 여대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동안이었다 아, 아까 통화한 사람이 저예요 하하, 제가 실례를 했군요 아이가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셔서 나는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내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순간적으로 발각해 물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오늘 학원이 늦게 끝나 조금 늦을 거예요 여자가 자신을 너무 젊게 봐줘서 부끄러운지 검은색의 윤기나는 머리끝을 만지작거렸다 그건 아마 여자의 버릇인 듯 했다 그녀는 소매가 없고 목 위까지 올라오는 열분색의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달라붙는 옷 때문인지 상체의 곡선이 유난히 돋보였다 그녀의 몸에서는 향긋한 샴푸 냄새와 상쾌한 향수 냄새가 함께 풍겼다 나는 여자의 뜻밖의 미모와 향수 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 좀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이어 나는 그녀의 안내로 거실 응접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자몽차를 내왔다 내가 앉은 거실에는 50인치도 넘어 보이는 대형 LCD와 크고 길쭉한 스피커가 놓여 있었다 가정용 홈시어터 시스템이었다 혹시 이 기계도 조금 아세요? 여자가 기계의 작동법에 서툰지 나에게 물었다 DVD 기계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간 듯 열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머리핀 하나를 얻어서 DVD 기기 옆에 작은 핀홀에 삽입했다 그러자 찰카닥 소리를 내며 DVD 기기가 열렸다 그런데 그녀가 황급히 디스크를 빼려다가 디스크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얼핏 방바닥에 떨어진 DVD의 타이틀을 보았다 동네 비디오방이나 DVD 대여점에서 흔히 빌려 볼 수 있는 민망한 제목을 단 야한 비디오였다 나는 슬쩍 웃음이 나왔다 여자들도 이런 걸 사거나 빌려 보는 모양이었다 어머나 이게 왜 여기 들어있나 그녀는 부끄러웠는지 황급히 DVD 디스크를 들고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동안 나 혼자 남겨둔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물구러미 거실과 집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베란다 쪽에 작은 화단을 꾸며놓고 화단 주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조그만 홈통에서 물이 회전하고 있었다 작은 분수 시스템 같은 것이었다 집을 꾸며놓은 걸 보니 좀 사는 집인 모양이었어다 나는 거실의 정적을 음미하며 모처럼 나른하고 한가한 시간을 즐겼다 얼마 후 학원을 갔다던 그녀의 아이가 돌아왔다고 나는 아이에게 간단한 내 소개와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강의라고 했지만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강의는 아니었다 아직 컴퓨터를 켜는 것만 간신히 하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 나는 그런 컴맹들에게 컴퓨터 작동법 인터넷과 워드 등의 간단한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가르쳤어 엄마를 닮은 듯한 좀 멍해 보이는 표정을 한 아이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있으려니 어느 틈엔가 그녀가 나와서 아이 뒤에서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얼굴빛을 보니 아까의 홍조는 사라져 있었다 이런 간단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강사를 따로 고용하는 것으로 봐서 그녀도 거의 컴맹 수준인 것 같았다 아무튼 그날은 첫날이고 해서 대충 간단한 소개만 하고 나는 그렇게 돌아왔다 아들 덕분에 그녀는 나의 공짜 수강생이 되었다 며칠 동안 나는 컴맹 모자에게 간단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쳤다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검색 포탈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는 방법 등이었다 아무튼 예뻐 보이는 그녀는 아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더 느렸다 백치미가 철철 넘쳐 흘렀다 그녀는 지독한 기계치에 순도 100%의 진짜 컴맹이었다 아, 이건 어제 말해줬잖아요 이것도 몰라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 그녀는 무한해하면서 얼굴 이 순식간에 홍당모처럼 빨갛게 변했다 어떻게 똑같이 배우는데 아이보다 더 못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제가 한 시간 일찍 나와서 특별 지도라 도해야겠어요 내가 참다 못해 그렇게 말하자 아이까지 엄마를 놀려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워낙 기계 쪽엔 워낙 자신이 없어서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나는 내심 쾌제를 불렀다 내일부턴 내겐 아이가 없이 한 시간 동안 그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즐거워졌다 다음 날 한 시간 일찍 와서 부팅을 하던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 집에서 거실의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실행하자 미국의 야한 사이트가 떡하니 초기 화면에 뜬 것이다 그녀가 내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그녀를 한 번 쳐다보자 그녀는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계속 변명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잖아도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아이가 잘 때 어떤 사이트를 한 번 들어갔는데 계속 창이 뜨는 거예요 종류에도 계속 뜨더라고요 나는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런 거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이런 거 하면 아이가 다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그녀를 흘란하자 그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였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대로 안 되면 아이 오면 큰일인데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인터넷을 처음 배우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야한 사이트를 한두 번 접속해 보는 것이 통과 유래이지 않는가? 나는 그녀를 조금 골려줄 생각으로 짐짓 위험이 쓰는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이거 한 번 뜨기 시작하면 방법 없어요 컴퓨터 부수지 않는 한 초기 화면 못 바꿔요 어쩌죠? 이제 곧 아이도 올 텐데 나는 그녀가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다음부터는 거실에 있는 이 컴퓨터로는 절대 그런 사이트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마우스를 쥐고 북마크를 열어서 어제 그녀가 방문한 사이트 기록을 쭉 훔쳐봤다 아휴 이런 한 번 들어갔다더니 많이도 들어가셨네 여기 어디 어디 갔는지 쭉 다 나오네요 방문 사이트 기록에는 온갖 종류의 성적 취향의 사이트들이 주르륵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이 방문한 사이트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얼굴이 밝아타 못해 귓불까지 붉게 상기됐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한동안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컴퓨터 안 고치실 거예요 나는 그녀가 있는 안방 쪽을 향해 일부러 크게 말했다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나는 계속 능청을 떨었다 한참 후 그녀가 멋쩍었는지 레몬차가 든 컵을 쟁반에 들고 나타났다 나는 악성 코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아 야한 사이트 중 하나가 깔아놓은 듯한 악성 코드를 잡았다 그리고 초기 화면을 익숙한 검색 포탈 중 하나로 바꿔놓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녀가 별거사님 그것에 크게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컴맹의 눈에는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컴퓨터가 하나 더 없냐고 물었다 애 아빠가 쓰던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안방에서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다 앞으로 저런 성인 사이트 가시려면 이걸로 가세요 그리고 인터넷 하실 때 새 창 뜨면 아무거나 OK 누르면 안 돼요 아, 저 그런데 정말 안 들어가요 그녀가 다시 정색을 하며 부인했지만 나는 그녀의 대답을 못 들은 척 무시했다 보기보단 그런데 관심이 많은 여자란 걸 이미 훤히 알게 되었다 아무튼 나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그녀가 있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잘 꾸며진 여자 방에 서만 풍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 자신도 모르게 침이 넘어갔다 나는 화장대 옆 책상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여분의 랜선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안방을 일단 점령했다 이런 전체적인 내 동작엔 일종의 선생으로서 약간의 위험이 서려 있었고 하도 매끄러워서 무척 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내가 안방에 들어갈 때 문 옆으로 살짝 자리를 비켜주기까지 했다 자, 이것 보세요 나는 노트북이 놓인 안방 책상 앞에 앉아서 그녀를 불렀다 안방은 약간 어두운 편이었다 노트북 화면에 불빛이 간이 조명 등 역할까지 했어다 근데 불은 안 켜고 지내세요? 네, 제가 어두운 걸 좋아해서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화장대에 둥근 의자 하나를 내 옆에 끌어다 그녀를 앉게 했다 그녀가 옆에 앉자 과일 향처럼 시큼한 향기가 그녀의 온몸에서 풍겨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되자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와 같이 알게 된 사이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도 그렇게 느꼈을까?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불을 켜야겠어요 그녀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안방에 불을 켰다 안방에는 모던한 분위기의 장롱과 아이보리색 시트가 곱게 깔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장롱과 침대는 각기 다른 회사의 제품이었지만 한 쌍으로 맞춘 것처럼 잘 어울렸다 마치 나와 그녀처럼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다 나는 침대 쪽을 못 본 채 하고 그녀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이것저것 계속 설명했다 자 어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나는 그녀의 마우스를 쥔 손을 은근히 살짝 터치했다 오후에 따뜻한 햇볕을 쬐러 나온 처녀의 맑은 미소처럼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오히려 정색을 하고 손을 잡은 걸 체근하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접촉이 기도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마우스를 쥔 오른손을 나에게 잡힌 채 내가 이끄는 인터넷의 바다를 함께 탐험했다 어머나 배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쳐 인도양에 접어들 때쯤 돼서야 그녀는 나에게 붙잡힌 손을 잡아 빼는 것이었다 나는 문득 그녀의 침실에서의 반응 속도도 이렇게 느릴까 하는 점이 궁금해졌다 뭐 더러운 거 만졌어요? 아, 아니요 그녀는 자기 손에 묻어서는 안 될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연신 손을 닦는 신용을 했다 그녀가 얼굴을 불켰다 나는 또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나는 모르는 척 그녀의 손을 계속 잡아 끌며 강의를 계속했다 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란 건 말이죠 어쩌구저쩌구 그렇게 되는 대로 마구 짖거리면서 나는 은근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뒤쪽에서 손을 붙잡아 마우스를 쥐게 했다 그러자 역락 없이 뒤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손 말고는 최대한 그녀와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내 코앞에 그녀의 뒷머리가 놓여 있었다 유부녀지만 아가씨처럼 길게 기른 머리는 샴푸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머릿결처럼 반짝반짝 윤기가 나며 찰랑거렸다 그녀의 머리에서 풍겨오는 고혹적인 향기가 나를 점점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입안 가득 저절로 고인 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내 귀에 크게 들리는지 그녀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무딘 것인지 아니면 난처해질 것 이 두려워서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몸을 앞으로 좀 더 숙여 보았다 그러자 자그마한 그녀의 뒷모습이 내 품에 쏙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고개를 숙일수록 몸을 점점 더 앞으로 웅크렸다 그 포옹 아닌 포옹은 무슨 줄다리기 같은 것을 연상케 했다 그녀가 몸을 웅크릴수록 나는 묘한 오기 같은 게 생겨 더욱 더 상체를 그녀 쪽으로 밀착시켰다 그러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귓불에 내 뜨거운 입김을 내뱉고 말았다 아 그런데 그 순간 그녀에게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 무언가 억눌리고 참아왔던 것을 토해내는 갈망의 소리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신음 소리는 분명 그녀에게서 난 것이었다 그 소리는 내 뜨거운 입김처럼 끈적끈적한 욕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뒤에서 한 손으로 가만히 쥐었어다 그녀의 작은 턱은 조금씩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게 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미 반 포옹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우리 사이엔 아무 거리낄 것이 없었다 한동안에 그녀를 포옹한 후 나는 그녀를 떼어놓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거의 뜨지 못하는 듯했으나 잠시 후 나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검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망울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촉촉한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유독 검은 눈동자가 물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아름다운 그녀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는 처음엔 슬쩍 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체념한 듯 눈을 꼭 감았다 나는 그녀의 아래 입술을 살짝 베어 물었다 아 그만요 그녀가 고개를 잠시 도리지를 하며 내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나를 말릴 순 없었다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딩동 그때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초인종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다 학교를 마친 아이가 돌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후다닥 온 매무새를 매만지고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일부러 점잖고 근엄한 표정을 한 채 거실로 나갔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던가 짧은 접촉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일부러 나를 멀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방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 동안 음료수 만 몇 번 가져다 줄 뿐 별 다른 말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며칠 동안 나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자 은근히 화가 났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강제로 터치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럴만한 분위기에서 자기도 좋아서 한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와 마저 하지 못한 일을 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날은 아이가 소풍을 가서 저녁때나 돼야 들어오게 되는 날이었다 아이가 없기에 나는 그녀의 집에 가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아,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문 안에서 말했다 오늘은 아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제 깜빡한 디스크 때문에 온 거예요 아, 뭘 두고 가셨군요? 그녀가 안에서 싸늘하게 대답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밖에 세워둘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 문을 열 것을 재촉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금 뒤 달칵하며 현관에 자동문이 열렸다 내가 거실에 앉아있자 그녀가 가벼운 마실 것을 내왔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그녀에게 내 디스크를 혹시 봤나 하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어떻게 생긴 디스크인데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아, 별 건 아니고요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 디스크는 내가 인터넷의 야한 사이트에서 받은 동영상을 복사해서 담아둔 것 중 하나였다 나는 어제 일부러 그것을 그녀의 집에 두고 갔었어다 나는 여러 종류의 디스크가 꼽힌 장식장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신용을 했다 물론 거기에 내가 두고 간 디스크가 있을 리가 없었다 거참, 난감하군요 그거 아무나 보면 정말 안 되는 건데 혹시? 나는 거실에 컴퓨터를 켠 후 CD를 열어봤다 하지만 그곳에도 디스크는 없었다 이상했다 나는 어제 집에 가기 전에 컴퓨터를 끄면서 거기에 슬쩍 내 디스크를 넣어두었다 그런데 누가 건들지 않는 한 극에 사라질 리가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실에 DVD 기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디스크를 찾는 척 하면서 플레이 버튼을 슬쩍 건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50인치도 넘는 큰 TV에서 화면 가득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머나 그녀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놀라야 될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우듬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 그리고 서둘러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다 이게 왜 여기 있냐? 나는 짐진 능청을 떨며 혼잣말을 했다 화면에서는 엄청난 볼륨감을 가진 금발의 여배우가 한 남자와 일을 치르고 있었다 아휴 이게 무슨 망신이람 나는 TV를 껐다 그리고 농담처럼 그녀에게 물었다 이게 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혹시 어제 보셨어요? 이거 사실은 못 보던 디스크가 하나 있길래 뭔가 싶어 오늘 한번 넣어보기만 했어요 근데 사실은 DVD가 고장이 난 건지 디스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선생님 거였군요 죄송해요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본 날처럼 홍당무가 되어 있었다 그럼 다 보진 못한 거군요 근데 은근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을 뿐 같은데 하긴 나도 좋아하니 야한 거 좋아하기는 여자들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아무튼 다 못 봤다니 마침 할 일도 없고 이거나 마저 봅시다 나는 장난스레 능청스럽게 말하고 TV를 다시 켰다 그리고 화면을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야한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내가 무한해지잖아요 내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소파에 억지로 앉혔다 화면에서는 엉겨붙은 두 남녀가 이제 막 격렬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는 건지 보지 않는 건지 모를 듯한 묘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뜬금없이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그녀의 말을 언뜻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디스크를 DVD에 넣어놔서요? 아니면 요 며칠간 일부러 차갑게 돼서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턱을 들어 올려 나를 쳐다보게 했다 그녀의 홍조띈 얼굴이 유독 예뻐 보였다 아, 모르겠어요 둘 다요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다시 아래로 떨구었다 나는 그녀 쪽으로 완전히 돌아앉으며 다시 그녀의 얼굴을 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사과를 듣고 나자 요 며칠간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됐다 그건 그냥 여성의 선천적인 부끄러움이었다고 해두자 비록 유부녀라고 해도 처녀와 똑같이 가치고 있는 여성으로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40대 남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싫은 그날 이후로 저희 세 가족은 소중한 행복을 잃게 되었었죠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제 아내는 현장 사무직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거물이 붕괴되었고 건물 쪽 화장실로 가고 있었던 운도 없었던 제 아내는 그곳에 깔리고 말았어요 회사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많은 잔해 밑에 깔려 있다는 아내를 부르짖기만 했을 뿐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곧이어 구출되었지만 오랜 시간 외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뇌에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죠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었다고 했는데 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유증으로 뇌의 기능 대부분이 작용할 수가 없었고 그 바람에 가족들과 의사소통도 못하고 평생 누워서 눈만 깜빡거리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의 사고 이후로 근처에서 혼자 살고 계신 장모님은 하나뿐이 없는 딸인 제 아내를 보살피러 병원에 매일 들리셨고 장모님도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딸을 보고 수많은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저도 아내 곁에 종일 있어주고 싶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일을 하러 회사에 갔고 장모님은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들리셔서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고 병원에 가서 아내도 보살펴 주셨으며 저녁에는 다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아이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 있어주셨어요 아내와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었지만 늘 아무 말 없는 아내를 대신해서 저와 장모님은 서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 희정이가 남편 떠나가고 울적할 때 정말 남편처럼 친구처럼 내 옆에서 많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 딸이 아무 말도 못하니 너무 외롭네 장모님 제가 있잖아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말도 편히 하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이서방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아픈 아내로 인해 힘드신 장모님을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맛집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며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보다 보니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깊어지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아내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보살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가 정상인이 된 것도 아닌데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니 기뻤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불안했던 호흡도 괜찮아졌는데 여전히 말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내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내는 똑같이 누워만 있었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장모님은 힘내라고 어깨도 툭툭 쳐주시고 매일같이 들리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껏 차려주시고 집도 청소해 주시곤 하셨어요 서로 힘든 걸 알기에 저와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위안을 심어주려 애쓰곤 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은 회사도 쉬는 날이어서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누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얼마나 덥고 찝찝했을까요 이 더운 날씨에 누워만 있는 아내를 씻겨주기 위해 장모님과 둘이 아내를 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가벼운 아내이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씻겨주는 일이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친 후 제가 아내를 고이 안고 물을 뿌려가며 씻겨주었어요 그런데 더운 날씨에 아내를 씻겨주시느라 장모님의 몸에는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짧은 바지를 입으시고 상의도 축 늘어진 걸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쪼그려서 분주하게 아내를 씻겨주시는데 자꾸 눈길이 장모님에게 쏠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자 장모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닥을 물걸레질하는 모습도 요리해 주시는 모습도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는 모습도 저에게는 전부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은 몸매도 예쁘시고 연세에 비해서 젊으신 분이고 매력적인 분이시라 그런지 더욱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픈 후에는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옆에서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니 더욱 그 생각이 치솟더니 장모님이 잠들었을 때 몰래 방에 가서 컴퓨터를 키고 혼자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이었어요 장모님이 낮잠을 주무시길래 다른 방에 가서 몰래 컴퓨터를 켰는데 잠에서 깨어나신 장모님이 모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민망한 그 상황에 제 모든 걸 봐버리셨습니다 미안하다며 방문을 닫고 바로 나가신 장모님과 잠시 후 다시 대면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서방 많이 외롭지? 우리 희정이 저렇게 되고 나서 남자 혼자서 남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다 이해하니까 아까 일은 잊어버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억지로 안 하면 생긴다고 하니 그렇다고 참으면 안 되죠 솔직히 저도 남편이 먼저 떠나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 하곤 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네 장모님의 솔직한 발언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가뜩이나 장모님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던 저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사실은 원래 잘 참았었는데 매일 장모님을 보다 보면 참기가 힘드네요 장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늘 고마우신 분인데 제게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서방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장모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렇게 저는 장모님에게 고백한 키스를 나누며 그동안 참아왔던 장모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던 장모님도 이제는 깜깜한 밤이 되면 안방에 먼저 오셔서 본인이 직접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젊으신 장모님이 그동안 혼자서 어찌 견뎌내셨는지 그동안 못 누렸던 갈증을 저에게 풀고 있는 듯 시도 때도 없이 만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장모님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잊은 채 저희 둘은 그렇게 틈만 나면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아내를 끔찍이 생각하던 이런 저와 장모님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불행해진 현실과 서로의 타이밍이라는 게 참 예상치 못한 전개를 펼쳐가게 만들더군요 한편으로는 평생 누워있는 아내가 제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런 저와 장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와 장모님이 언제까지 몰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혹시나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아내 때문에 안 볼 수도 없는 관계인데 그때가 되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커다란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기에 장모님과 나누는 사랑을 아무 생각 없이 만끽하고만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